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적인 틀이 박근혜 정부 동안 장착이 된 다음에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2016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선관위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은 참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사전투표 제도의 완전 폐지가 없이는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 거하고 달리 어제는 원주갑을 보셨는데 이게 이제 2016년 4.15 총선의 원주을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원주시 을의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5.06% 셔누리당의 마이너스 4.26% 그다음에 기타당으로도 표를 빼앗았겠냐 0.80%를 빼앗았으니까 여러분 이 차익값 마이너스 값을 합치게 되게 되면 이게 얼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6%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서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준 그런 모양새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야 전문가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냥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몇 퍼센트의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정도 부정승을 한 겁니다. 표를 손을 댄 거죠.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원주월의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부정을 한 겁니다. 샤누리당이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원주월의 2016년 총선 조작 사례인 겁니다. 강원도를 특별히 또 많이 했네요.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강릉시입니다. 강릉시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강릉시인데 아마 이때 강릉시의 권성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도 샤누리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모양새로 완전히 좌우대칭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 이름들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없겠지만 90% 이상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그냥 자국을 바로 하게 되면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인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의 도움으로 김무성 당대표와 황우여 샤누리당 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전투표제도를 다 이름들 구비한 다음에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작업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약한지 얼마나 부패했으면 나라의 미래와 안의의 결정적으로 뭡니까 패착인 사전투표제도를 박근혜 정부 동안에 다 도입한 겁니다. 당대표는 김무성 씨하고 황우여 씨였습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익들이 선거를 장악하도록 우익들이 협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다음에 후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안중에 없는 겁니다. 후손들 이야기를 할 거 없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노후가 한 30년 정도라 보시게 되면 30년 안에 전부를 다 보고 갈 겁니다. 공박사가 왜 그때 뭡니까 절규하고 외쳤는지를 그냥 생생하게 볼 겁니다. 그냥 후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손까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당대에 제가 늘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야 보통 시민들의 노후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야기죠. 대개 나라가 여러분 정치가 무너지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세를 올리고 통화를 여러분들 통화량을 팽창을 시켜 가지고 결국 인플루에이션이 급등하면서 하폐가치가 똥값이 되고 하폐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연금 가치가 똥값이 돼가 여러분들 다 어려워진다. 그게 전형적인 국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과거에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똑같거든요. 하폐가치를 안정시키려면 그러면 그게 정치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모가지를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꼼짝할 수가 없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작품도 아니고 중국공상당 작품도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이 선관위 여러분들 감사를 할 때 선관위 얼굴을 봐가지고 외부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전투표자도 조작할 수 있고 제3의 장소에 사전투표지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선거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외부가 아니고 그냥 내부자나 내부자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마음껏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정당과 연결된 세력들이 결국 이런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8년째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해결능력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돼가는 겁니다. 이번에 jih님이 이렇게 분석해 주신 2016년 총선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여러분들 경고를 주는 겁니다. 당신들 선관위의 개혁과 인적 세신 없이 사전투표 여러분들 개혁 없이는 당신들 그냥 나라가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더불어미당 6.16% 기타 0.84%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7.0%네 세누리당 마이너 7% 그 세누리당이 7% 사전투표 투표자도 7%만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고 기타가 여러분들 나눠 가진 그런 모양새네요.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강원도의 원주갑 원주얼 강릉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동해 삼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삼척시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래프가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기가 찰 정도로 아름답네요. 에이 보시게 되면 체누리당의 여러분들 체누리당은 항상 표를 도독질 당하는 쪽입니다. 마이너스 9.54% 더불당 기타당은 여러분 합치게 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플러스 값 어떻게 더불당은 이렇게 사전투표만 하면 2016년부터 항상 깃발을 올리는지 이해하기 힘들죠. 그게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다 순간이 내부에 더불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딱한 건 이때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때가 여러분들 김무성 씨가 여러분들 아마 당대표인가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름도 돌아간 겁니다. 옥수에 파동하고 그때 이든지 않습니까 영도로 내려가고 했던데 그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jih님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런 아주 간단한 노력 정당 보조금을 1년에 수백을 받는데 그런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엑셀 작업 한 번 안 해봤을 겁니다.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허리뭉팅한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대로 할 줄 모르겠습니다. 우왕좌왕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해 3측 씨도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부러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예외적으로 뭐죠 여기에 동해 3측에서 북평동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 누구죠 뭐 여기는 마이너스 두 개 나왔네요.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동해 3측 동해 3측 이 선거가 일어날 때가 이러면 누가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했는가 하니까 이분입니다. 김용기 씨 아마 이분이 있는 여기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서 공적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시 이런 콩고 같은 데 아마 기계를 수출했을 겁니다. 이 핵심 인물이죠. 김용기 씨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12년 이분이 잘 알 겁니다. 대한민국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14년을 했으니까 제도를 바꿀 때부터 다 재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도를 바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관을 2014년대에서 2016년도에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김용기 씨 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 2014년 11월 21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2014년 11일 때가 2016년까지 했을 겁니다. 57세니까 지금은 한 65세나 66세가 됐겠네요. 이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선거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생계선거기간협의회 사무총장 이게 이 기간에서 아마 무슨 전자투표기 업체들하고 같이 전자투표기 업체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분이 아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인터뷰를 한 대를 보니까 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선거를 여러분 다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뭐 다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참 큰일 났습니다. 선거를 걱정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나라의 선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딱한 거죠. 2016년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있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분조로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살펴본 것이 강원도니까 충남 대구 이런 덕을 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 참 천창용 님이 고 박동근 님께서 말씀하신 김용희 씨다. 김동희 씨를 돌아가신 박동근 씨께서 이렇게 병상에서 이제 어부바 그 이야기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제 2026년 사전 조작에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 모두 조작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선거구 자료를 가지고 제야 h님이 하신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 충북 충남 이런 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강원 충북 충남 데이터 들여다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020년 총선은 그냥 내놓고 한 거고 2016년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처음이고 하니까 좀 시운전을 해본 겁니다. 잘 되나 안 되나 조작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시운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시운전을 그래서 전체 평균값을 보면 마치 조작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 읍면동 자료 가지고 분석한 거네 읍면동 자료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선거구를 더 이제 분석해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6년 총선에서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등 부분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6년이면 채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무성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여름 거의 끝자락 때 공직선거법 1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일을 별도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화 되기 시작해 가지고 13년 14년 15년까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 즉시 삭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린 가름 이런 것이 다 그때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입 과정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사무차장 사무총장 이때 여러분들 대부분 제도적인 털이 대부분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4년 보궐선거부터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2016년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재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표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관내사전투표는 구분적으로 이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ih님이 분석해 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6년 총선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실시해왔다.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10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시행됐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4월 10일 총선에서 얼마나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할지를 이제 목전에 개봉박두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적 쇄신하고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중국에 복속당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봐도 조금 더 무리한 그런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여러분들 또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이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쑤셔 넣을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얼마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쑤셔 넣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진실이라는 것은 민심이고 나발이고 관계없고 그냥 선관위 관계자들께서 그냥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청창용tv를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구면요. 돌아가신 누굽니까 정두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는 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심지어 강력의회 의원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겁니다. 기초의원의원의 구청구의회 의원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공상당하고 여러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이 안 뽑는데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 모든 작업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볼 만한 것이 이 선거 절차 가운데 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내가 추정할 때는 2020년 4.15 총선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왔어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는 최소 160석 비례대표를 합쳐서 최대 180석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160석이 아니라 163석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 투표 17석을 쓴 때가 180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정의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심상정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지역구 160석 전체 합석 180석 그대로 맞았대요 그 사람들이 점쟁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거인수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인수는 대개 총선거인수가 4200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4200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전투표 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얼추 한 1800만 정도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 가지고 몇 표 정도를 이번 선거에 쑤셔 넣는다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몇 표 정도 쑤셔 넣겠다 그렇게 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확보하고 한 500만 표나 600만 표 정도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그 가운데 329만 표 정도 집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풀은 조작에 활용 가능한 후보군인 그런 조작 가능한 사전투표자 수 후보군은 좀 넉넉하게 잡고 상황 따라서 거기에서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전산조작이 바로 이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관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세구청장 보궐선거는 총 37,771표 유령사전투표사를 확보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개 동에서 얻는 간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여러분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을 찾는 두 명당에 한 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진짜표 진짜표 가짜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짜표를 어디서 만들었 겠냐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상적인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진짜 진짜 가짜 할 때 가짜마다 다 프린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가짜표가 몇 표 들어간 거 아니니까 인쇄소에 만들어서 집어넣던지 그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노원병의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수는 몇 표당 한 표 집어넣습니까 진짜 네 표 사전투표장을 찾아 가지고 신분증 이미지 주고 사전투표 용지 받는 네 사람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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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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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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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하면 가짜표를 집어넣으려면 그 가짜표 6천 몇 백 표인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로 확보하는 거죠 가장 쟁점이 됐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데는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습니까 다섯 표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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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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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당 여러분들 깨끗 집어넣을 수 있는 표 숫자가 몇백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프린트도 쓸 수 있고 인쇄기도 쓸 수 있고 인쇄기를 쓰면 편리하죠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 집어넣는 작업을 언제 했겠습니까 사박오일 지역선관에 보관하고 있을 때 했겠죠 당신이 봤냐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추정하냐 나중에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 보니까 조작한 거하고 비싸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어넣은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집어넣었으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6번에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 수하고 다른 표 수가 나왔는데 그럼 어딘가 집어넣었겠죠 어디서 집어넣겠습니까 3에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표 집어넣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거는 봤다고 하고 확정적 사실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표 집어넣는 거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표 집어넣은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죠 왜 투표지 분류기 통과시켜서 여러분들 나중에 표가 보니까 표가 부풀려져 있는 거 그럼 어디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끝냈을 때 조작작업이 95%가 마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령 투표지를 어디선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10번에 사겠습니까 그럼 다 개표가 끝났는데 그럼 6번에 집어넣겠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거 아닙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지역선간에 그래서 지역선간에 계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그것도 좋다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그럼 표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전산 조작하고 나서 그 다음 표 어떻게 맞출 거냐 어디 쑤셔 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선사람으로 사는 게 그냥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배웠는데 다 근성으로 여러분들 과학을 배운 겁니다 어디 쑤셔 넣었으니까 표가 나오겠죠 유령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에 날인해야 되니까 그걸 2015년도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겁니다 나라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만 닦아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나라가 이렇게 망쳐진 것이 밝혀졌는데 대통령이 한 사람 입을 쳐 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닦합니까 허우대나 멀쩡해 가지고 좀 젊은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언모론이 아니고 저는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에라이 인간아 정신처리를 하여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정의 대법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가 뭔지 시중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바닥 수준인 거죠 사법정의라고 대법관들 사법정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시중에 이런 먹고 살기에 바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살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유령투표지를 투입하는 증거물이 어제는 뭘 한 번 봤습니까 우리가 표가 남는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서 100표를 줬는데 나중에 개표가 끝나고 보니까 10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101표가 뭡니까 대법관들은 한 표가 남았으니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한 표가 천 표를 집어넣고 한 표가 남았는지 2000표를 집어넣고 한 표가 남았는지 그게 다 사람이 실수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빳빳한 신권 다발 이런 돈 채가다 보면 몇 번 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장 두 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가 휴먼 에러라고 하죠 실수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성북구 성관위에 서초구 여름표가 들어가 있는 거 표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여러분 종로구에 종로구에 분당 여러분들 표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로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장에서 분당갑의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지가 도착했다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분당갑의 이런 투표지가 축지법을 썼습니까 휙 날아가 종로구로 갔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수션을 투표지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별로 만든 게 아니고 한 곳에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배분했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에 다 맡겨놓으면 발각될 위험도 많고 비밀도 유지가 안 되니까 한 군데서 만들었겠죠 한 군데서 한 군데서 예를 들면 종로구 700표 그다음에 뭐죠 마포구 400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배분한 겁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로구에 가지 말아야 될 분당갑의 표가 종로구로 가고 성북구에 가지 말아야 될 서초구 여러분들 표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분류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한 여러분 600표 쑤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 축지법을 사용한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종로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장에서 성남시 분당구갑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소에서 경기도의회의원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서초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소에서 성남시 분당구갑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행사나 이런 분들이 범죄자를 이렇게 잡아낼 때 이런 단서를 가지고 추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범인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끔 가다가 아니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도구고 도구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마치 형사처럼 작은 사실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범죄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창룡신하고 같은 분들이 힘을 해서 싸우시는 것이고 김정식 이러면 의병장 같은 김장식 의병장 같은 분들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 축적이 되니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수사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 위원회 개표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지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아마 표준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비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가서 안 되는 거죠 종로구 위원회 개표소에 어디다시 성남시 분당구 여름갑 투표지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자주 발생하니까 선관위 측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폼을 선관위 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개표소에 비치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종로구 위원회 이런 개표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여러분들 투표지가 왜 갑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거는 성남시 제7여름들 투표소에서 아니죠 서대문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성남시 제7 선거구에 경기도 의원 보궐선거표가 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서대문구에 왜 성남시 제7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경기도 의회 보궐선거도 다 손을 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분을 했구나 그럼 그 배분한 걸 인수한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지역 성관위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핵심척근이나 뭐 이 말이 됩니까 서대문구 여러분의 왜 경기도 의회 보궐선거표가 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 서초구위원회에 성남시 분당구 갑선거구의 여러분들 표가 한 표 가 있는 겁니다 표가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 유령 투표지를 분류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개표소에서 뭐가 여러분들 온 겁니까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구 의원 여러분들 표가 한 표 가 있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다른 지역구 선관위 이런 표가 비례대표 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례대표나 지역구 표가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라는 그런 정식 문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개표소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늘 장영후 대표께서 작성하신 보고서에 보면 유령투표는 유령투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제 여름 살펴본 것은 개표소에서 교부한 발급된 사전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사전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나오는 경우 오늘은 공간을 이동하여 다른 선거구 개표소에 출연한 관내 사전투표지 이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장영후 대표께서 만든 보고서에 공간 이동하여 다른 선거구 개표소에 출연한 관내 사전투표지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입니다 공간 이동투표지 간단하게 공간을 이동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연한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구 비례대표 이름 투표지 각각 한 장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에 보관 중인 행당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제조 생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서울 서초구 의뢰 지역구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세 군데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왔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왔고 대전 중구 태평 2동 사전투표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투표자에 던진 여러분들 표가 왜 성남시 분당동 투표함에서 나옵니까 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 투표함에서 나옵니까 왜 대전 중구 태평 2동 투표함에서 나온 겁니까 중앙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배분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휴먼 에러 사람들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성남시 분당동도 가고 용인시 수지구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국 앞 선거구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되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영 2동 사전투표함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 지수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먼 에러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의 디지털과 50%의 아날로그입니다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이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전중구 개표장 태평이동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서초구월 관내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서초구월의 선거구 투표지가 대전중구 태평이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경우냐 투표지 스스로 공간을 이동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것은 모초에서 조작 대상 선거구의 투표지를 집단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순서상 한 장이 어긋나서 딸려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유력한 거죠 투표지가 스스로 날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그게 이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여러분들 투표지가 분당구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서초구가 서초구가 여러분들 더불당에 발견이 된 것이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지가 서울 서초구에서 발견된 겁니다 공간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투표지 스스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하고 미래 기술로 불가능한 겁니다 모처에서 대량 조작된 투표지에 기표한 이후에 투입 대상 선거구 사전투표소별로 분류 과정의 실수로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사전투표소에 조작된 투표지가 딸려가는 경우 분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처에서 전국의 것을 대부분 다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야 비밀도 유지가 되고 그럴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무슨 콩고 사람들이 대거 입국해 가지고 한 장소에서 표를 진탕 만들었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위조투표제 생산 투입 모처에서 전부 유령투표제를 제조한 이후에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암마다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집중식 생산 분배 방식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선관위 차원에서는 발각 위험이 너무 높고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중앙집중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간혹 이런 사고가 분류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모처에서 대량 조작된 투표지에 기표한 이후에 투입 대상 선거구 사전투표소별로 분류 과정의 실수로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투표소에 조작된 투표지가 딸려가는 경우 아마 생산회가 이렇게 분류를 다 했을 겁니다 서초구갑 투표지 서초구 투표지 분당구갑 투표지 분당구 투표지 분류를 다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머리가 좋기는 좋네요 서초구갑에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렇게 탁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작업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안 봤으니까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영우 대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으니까 장영우 대표가 이거는 도저히 현대과학으로서는 투표지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모처에서 중앙집중으로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모처에서 대량 조작된 투표지에 기표한 이외에 투입 대상 선거구 사전투표소를 분류 과정에 실수로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투표소에 조작된 투표소에 딸려가는 경우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더블당만 다 하면 되는데 왜 미래통합당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가능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놓으셨네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전투표율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높아 가지고 표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표도 조금씩 투표 집어넣어야 될 그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나라의 녹을 먹는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다 이런 문제를 깔아 뭉개 가지고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나라의 체제를 허무는 이런 일을 다 침묵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 참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기도만 4월 10일 총선에서 112만 표 정도를 전망한다는 것이 아마 선관위 그런 전망 침묵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출발지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이 112만 표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112만 표가 여러분도 여러분 보셨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출발지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뻥튀기하는 거 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런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사전투표율이 뭐죠 14% 이렇게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 이렇게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드렸지만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26.69%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선관위 보도자리를 바탕을 두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6.70% 정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 아닙니까 확정치는 아니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지수든 관외 사전투표지수든 관계없이 투표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였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이 2016년 총선 보다 4년 뒤에 일어났는데 사전투표자 수를 656만 명이 늘린 겁니다 2016년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늘어난 겁니다 130% 이만큼 뻥튀기해야지 하면 거기다 표를 훔쳐 넣은 겁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460만 표를 늘린 거 아닙니까 39.7% 그런데 2016년 총선에 대비하게 되면 221% 2.2배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에서 늘어난 것이 일종의 조작에 동원할 수 있는 풀인 거다 풀 656만 표 가운데 뭡니까 얼마를 손을 댄 겁니까 297만 표로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다 풀을 늘리고 풀 가운데 일부를 끌어다가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 소위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아야 된다 사전투표 수 뻥튀기를 막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공직선거에서도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전투력을 보게 되면 현장의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선관위 요구를 못할 거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그냥 처음에 예상된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4년 만에 사전투표자 수를 656만 명 늘려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사전투표자 수를 1년 만에 656만 명이나 늘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2020년 총순보다 훨씬 더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받은 정보거든요 오건우 대표가 경기도만 몇 표입니까 경기도만 112만 표 경기도만 112만 명의 우편투표가 일어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예측이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상시하게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분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말과 글로서 잘 표현하기 힘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VON의 김미영 원장이 이틀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방법은 끈끈이 바뀌었습니다 4.15는 모든 걸 다 한 선거사기 백화점이었고 이번에는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로 날려 봉인 떼고 넣어두기로 과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걸려도 안 잡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김미영 VON 여러분들 대표께서 이번에는 우편투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틀 전에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표 바꾸치기가 어려운 이번 총선은 우편투표 부정방법이 사용될 것이 유력합니다 반드시 사전투표도 투표관 도장 찍어야 되고 도장은 행안부에도 사전에 등록해야 될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은 찍은 도장수를 바로 개수하여 집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틀 전에 우편투표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제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이런 걸 올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발주를 한 겁니다 133만 개를 제작 발주하면서 이번 4월 10일 총선 관외투표 예상치를 112만 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 우편투표를 넣는 그런 봉투의 여러분들 입찰 과정 정보를 보고 오근호 대표께서 이번 총선에서는 관외 조작에서 관외 조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관외 390만 표에서 460만 표 증가 예상 390만 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총선 사전투표 예상 인원수 확인 관외 사전투표자 수 대선보다 19.1% 증가 예상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선보다 19.1% 올랐으니까 별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 경기도만 138만 부 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관외 투표에서 지난 3구 대성령 선거보다 19.1%나 많은 112만 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외 투표가 460만 명이 넘는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게 되면 전국이 나오니까 관외 사전선거는 3500곳이 넘고 251개 선거구별로 분류하여 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관외 사전투표 수는 개표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외 사전투표 조작에서 관외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87년도 구로구월 우편투표함 범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시 구로구월 우편투표함은 노태우 후보가 73.8%로 3133표를 가져갔으나 실제는 전국투표율 전국의 평균 투표율 36.6%로 환산하게 되면 노태우가 3133표가 아니고 정확한 표수는 1954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아게 되는데 구로구월에서는 우편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을 이미 1987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봉투 발송 제작용 예상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112만 명인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그럼 선관위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사전투표를 미리 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에게 와서 심상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최소 160석 그리고 비례대표 합자수 180석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더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에 정확하게 180석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과 관계없이 발표 사전투표율에 따라서 모든 선거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표를 몇 표로 하느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고편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은 15.66%인 겁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22. 몇 프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만 7771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뭐죠 확연하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관외 464만 표 가운데 50%가 조작할 경우 가짜표 200만 표가 관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외는 여러분들 뭐죠 한 표를 훔치게 되면 한 표가 더해지기 때문에 두 표에 여러분들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관외에 여러분들 우편투표는 장영우 대표께서 잘 설명했죠 천 표가 딱 도착하게 되면 본인들이 예상하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에 맞춰가지고 그 전체 가운데서 누구를 찍었던지 관계없이 몇 표 정도를 빼내고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것을 몇 표로 집어넣는지가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표 한 표 쉴 필요가 없이 그냥 천 표 가운데 500표를 빼고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것을 500표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 더불당 득표율은 60% 준다 60%에 맞춰서 몇 표를 빼내고 몇 표를 집어넣을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일에 한 장씩 챙겨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100만 표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200만 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편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는 표를 바꾸치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투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선관위 공식 문건입니다 선거 공보 발송 봉투 제작 수량 예상 관외 사전투표자 수 112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2016년 총선에 전국이 163만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4월 10일 날 112만 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근호 대표는 그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숫자를 정확하게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에 비교적 조작을 했지만 조작이 좀 덜했던 관외 사전투표 투표 수가 169만 관외 사전투표 조사 169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뭐죠 경기도만 112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112만 표 맞죠 112만 표 전국이 여러분 2016년 도에 169만 표였는데 이번에 경기도만 112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2016년 대비해 가지고 1.5.7%에 올린 겁니다 0.57% 관내는 167%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관내를 많이 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승헌은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관내는 270표를 늘리고 관내는 127표를 늘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들입니다 2016년 관외 사전투표도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169만 표인데 4월 10일 총선에서는 경기도만 112만 표 전국에 460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총선에서 관외가 169만 표인데 4월 10일 총선의 예상치가 460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267만 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460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김희영 원장이나 오은호 대표의 이야기의 것처럼 이번에는 무게 중심을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두는 모양이네요 관외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든 지역선관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협조를 못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해할 정도로 경상북도에도 조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거죠 관내하고 관내가 조작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관내는 지역선관이 협조가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장영우 대표 여러분들 보고서 때문에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여러분들 발각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외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우편투표 조작 우편투표 조작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죠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을 거쳐가지고 대개 지역선관으로 배달이 되는데 우편집중국의 체류시간을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배달 완료가 됐는데 지역선관에는 배달을 못 받은 제3의 장소에서 표 바꾸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까지 두 가지 방식이 알려진 데 너보다 훨씬 더 많겠죠 열 사람이 한 명 도덕을 잡기가 힘듭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하느라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유권자들의 눈을 벗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 잡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발각하기가 힘든 거죠 어제 여기에 현장 체험이 있는 박정철신 박종철님께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편투표지를 유령인 명의로 원하는 수량만큼 실제 투표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실제 투표지를 그곳 투표소에 발급한 것처럼 부풀려 제3의 장소에 출력하고 기표 날인한 가짜 투표지를 각 해당 지역선관위 수신 등기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시키면 지역선관위는 그 등기물이 진짜 투표인지 가짜 투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장영우 대표가 1월 27일 날 보내준 내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 관외사전우편투표가 우체국 우편집주군 교환센터를 거쳐가지고 각 지역선관위로 이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게 두 가지 사례입니다 우편집중국에서 체류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배달을 했는데 지역선관위는 배달을 못 받은 그런 사례들이 빨굴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와 달리 한 표를 훔치면 한 표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번에 이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오근호 대표의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112만 표가 굉장히 많은 수치고 더욱이 전국에 460만 표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16년 총선에서 269만 표 전국에 우편투표가 269만 표에 불과했으니까 그래서 참 이 우편투표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속이려고 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귀한 정보를 오근호 대표께서 주셔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총선에서 관외 460만 표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60만 명을 267만 표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460만 표를 296만 표 나누면 1.5배 정도 늘리는 거냐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관외의 사전투표자 수를 1.5배 정도 늘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죠 한 3배 정도 늘리는 거네요 3배 460만 표 269만 표를 3배까지는 안 되고 269만 1.5배네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도둑놈들 2근하고 3근에 나오는 건데 윤 대통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68만 대구에서 경북에 67만 표입니다 몰포가 쏟아졌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빼앗긴 득표수가 2만 7천 표 2만 2천 표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3.9%거든요 전국의 여러분들 울산 11.3% 인천 14.1%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니까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그러나 지역선관이 도움을 받지 않는 우편투표 조작은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편투표를 손을 대는 거다 여러분들 이 460만 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169만 표를 2016년에 관외 사전투표 자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1.5배 늘려 가지고 460만 표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 계획이 같아요 이 내용을 2024년 4월 10일 총선 관외 투표는 지난 대선보다 19.1% 더 많은 460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2016년 총선보다도 1.5% 155%가 더 많은 460만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관외 투표에서 지난 대선보다 19.1%나 많은 112만 표를 예상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전국을 추산을 해보면 460만 표가 넘습니다 엄청난 수치인 거죠 4.15 총선 관외 460만 표의 전망 4월 10일 총선 관외 460만 표는 오근호 대표 주장입니다 2016년 총선의 170만 표보다도 1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거죠 1.7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사전특표 조작은 관내 사전특표자 수와 관외 사전특표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려서 그걸 수셔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관외 460만 표 전망 4월 10일 총선 관외 460만 표는 2020년 4.15 총선의 267만 표보다 7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조작을 심하게 한 4.15 총선보다도 72%를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관내를 하건 관외를 하든 간에 그냥 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외가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감시의 눈길이 많아 가지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관외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특표 조작이 여의치 않으니까 관외 사전특표를 최고치 올립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상북도의 관외 사전특표 조작이 그렇게 방향을 선행한 거죠 여러분 관내든 관외든 간에 그냥 유령 사전특표소만 쑤셔 넣어가지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는 지역 선관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9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 조작을 못한 겁니다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의 3.9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 조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국민의 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이번에 당할 겁니다 엄청나게 당하겠죠 절박하게 이런 애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김영재님이 오근호 대표의 전국평균 4월 10일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460만 표를 늘리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영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으로 더불음주당 180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의 당일 선거 우세 지역은 수도권의 10여석에 불과합니다 저처럼 윤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도 많으므로 잘못하면 강서구청 보궐선거처럼 더불당 20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사전선거 조작을 4월 15일 및 강서구청 보순처럼 크게 하면 더불당 200석이 되어버리고 적당해도 180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색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전선거 투표율 조작 없이 통과리로 득표율만 4.15 총선처럼 조작해도 160대 140으로 더불당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작된 총선 패배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정치 이슈를 계속 만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거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 시민들이 유관으로 선거의 전 과정을 관찰 내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선거 공정성에 대한 대원칙을 완전히 여러분들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너무나 숨겨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유 외국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여러분이 주당하자시피 투표 직후에 현장 수개표 대만 시기 가장 여러분들 검증 가능 영역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4월 10일 총선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뤄보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결과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정인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특정인을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주력부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조작이기 때문에 아주 조악한 간단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율의 조작을 통해서 확보된 위존 사전투표지를 그냥 쑤셔 넣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는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지난 4년간 축적된 그런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실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는 전형적인 엘리트답게 본인이 공천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대패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선거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4년을 날밤을 여러분들 세면에서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은 겁니다 바로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번에 개혁신당인가 제3의 당에도 표를 얼마나 줘가지고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표를 줘가지고 그런 것을 다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겸하게 인정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를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생각 없으면 전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단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저항 의지를 끊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여론 마사지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초등학생도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저렇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척을 세우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알겠습니다 그건 초등학생의 여러분들 산수도 계산이 안 나오는 작업인 겁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패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계와 갈등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론조작과 사회적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만드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다 자기들이 만들 수 있고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6월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될 때 북미 싱가포르 해당을 바로 전에 기획해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미래통합당이 대피하는 자유한국당이 대피하는 것을 받아들이던 것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과 이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해야 될 이유 국민의힘은 패배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 눈에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의료정원학대가 너무나 여러분들 지금에 나올 주제가 아닌 겁니다 누가 이런 주제를 꺼냈냐 이야기죠 승리해야 될 이유를 만들거나 패배해야 될 이유를 만드는데 그냥 소용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희한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대표로 끝나고 명백한 부정선거일은 밝혀져 있으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국힘은 이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전혀 저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승리해야 될 이유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패배해야 될 이유를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결과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든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자신도 국민의 힘이 이겨야 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겨야 될 이유를 만들면 안 되는 모양이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태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절박하게 이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겨야 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패배해야 될 핑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겁니다 총선 공정선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선 공정 가능성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는 관철될 걸로 저는 봅니다 서로 매너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핵심은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씨가 적극적으로 관철시기를 의지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 거죠 사전 투표자가 실제로 몇 명이 나왔냐를 측정하거나 개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린 365k 님이 나중에 뭐 때문에 총선에 대표했는가 국민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핑계 찾기를 하는구먼요 그것이 않습니까 여기에 정미영 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 투표자로 지금 부풀류가 발표를 하고 그걸 집어넣으니까 실제 사전 투표자들을 그냥 개수하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관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여러분도 관철시키겠습니까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방법을 방송을 안 들었습니까 정미연 씨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긍정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전 투표 선거인수를 분명히 개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긍정적인 방법이 나오겠냐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사전 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한 정당에 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 실제로 사전 투표자수 중에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인가를 개수하라는 개수 세상에 이름도 사전 투표자수를 모르고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위조 투표자를 만드는 데 방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사전 투표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것은 이미 나왔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2월 1월 11일 날 제한이 돼가 여러분 지금 한 달이 넘게 끌지 않습니까 이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길 의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선거치로도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과신을 하는 건데 정말 무지한 인간들인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함이라는 일체도 없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축적한 최종 결과물을 본인들한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가면 대패한다 대패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그거 사전에 등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수기로 사전 투표 참여자 맨단을 작성해 가지고 사전 투표가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소 단위에서 이루어진 일을 개수하면 그 다음에 뻥튀기 못한다 그거를 관철을 시키면 당신이 이기는 거고 관철 못 시키면 내가 대표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본인이 하려고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타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도 본인들이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효과가 있지 본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냥 툭툭 내던지지 마시고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좀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본인이 소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총선 공정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은 욕망이 어마음에 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기면 완전히 먹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나라를 그냥 날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지 않습니까 날로 먹을 수 있는 예고편은 이미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름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4월 5일 이름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안면 몰수하고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못 깨우치냐 이야기죠 그걸 보고도 뭐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론이 어떻고 선거 부정 증거가 없다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예고를 했잖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국민 보고를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4월 10일날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공병호 tbs 여러 번 해석을 해 줬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고편이다 예고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한 예고편인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5일이 예고편인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4월 5일 보궐선거 예고편인 겁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예고편은 3구 대통령선거입니다 하던 노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일이 터지면 다음에 당하지 않게 해서 그 일을 수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나라의 지도자치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3구 대통령선거에서 240만 표를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어 가지고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또 당하고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런들 좀 마일드한 조작했죠 조작했으니까 그거 해결이 안 된다고 외쳐도 그다음 4월 5일 보궐선거 또 당하고 4월 5일 보궐선거 또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4월 5일 보궐선거 다음에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의 선거니까 고쳐야 된다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뭡니까 인요한이 등장시켜 가지고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와 가지고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대인도장 찍어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정말 윤 대통령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여러분들 들었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됩니다 허대가 말정한 인간치고 제대로 일 제대로 하는 친구 없다는 어른들 이야기가 지금도 내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3구 대통령이 당했다 2분의 1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했다 2분의 1 4월 5일 보궐선거에 당했다 2분의 1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했다 2분의 1 4월 10일 총선거에 또 대표 당했다 2분의 1 5파기 근거조다 오늘 오늘 방송 보시면서 윤 대통령 나무란다고 또 은찬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 같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니 너무나 뻔한 일이 보이는데 그걸 안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기가 찬 게 아니고 내가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내 일생에서 그런 사람 처음 봅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인 겁니다 대책이 책임감이란 이만큼도 없는 사람 같아 요즘에는 무슨 민생 무슨 뭐 뭐 하는 짓도 민생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뭘 하더구먼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먹여 살려달라고 합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돈 좀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 좀 먹여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거 걱정 안 하고 좀 공정하게 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좀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질문 나와가 조금 제가 질문을 조금 답을 급하게 드린 것 같은데 방송하다 보면은 좀 조금 감정이 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 질문 던지신 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송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이야기 들었는데 또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아니 그럼 뭘 들었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 했으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떻든 간에 그래도 뭐 계속 살아야 되니까 문제도 제기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4월 10일에는 당하지 않아야 될 건데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가 심상치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